오늘 여러분과 함께 역대하 20장 12절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어떤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느 날 교도소에 두 사람이 절도죄로 붙잡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자기 잘못을 리우치고 매일 하늘을 바라보면서 꿈과 소망을 가지고 출소 이후에 내가 새롭게 의미 있고 보람된 삶을 살아야겠다 그 같은 기대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늘 땅만을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절망하며 내가 죄수가 없이 붙잡혀 가지고 감옥에 끌려왔다고 불평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1년이 지나서 형을 맞추고 나갈 때 하늘을 바라보고 늘 꿈과 소망을 갔던 한 사람은 유명한 시인이 되었고 늘 땅만 바라보고 불평하고 내 삶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은 정신분열증 증세로 정신병원으로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밝은 것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삶이 밝아지고 어두운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그 삶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 어려움이다고 해도 문제를 바라본 우리 문제가 더 커지고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문제에 해결되시는 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모든 문제를 넉넉히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남한국 유다의 네 번째 왕 여호사바당이 있습니다 여호사바당은 주전 870년부터 848년까지 유다왕국을 다스리는 왕인데 여호사바당은 일생 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나라를 바로 세우고 하늘들 가운데로 인도하기에 최선을 다한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바당은 우상숭배를 금하고 산당들을 제거하고 국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겠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모든 국민이 하나님에서 바로 살도록 저들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바른 일로 인도하기 힘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이 같은 개혁을 일으키고 나라의 붕이 일어나게 되자 대적들이 연합군을 만들어 쳐들어옵니다 연합군의 공격에 대해서 성령 역대하 20장 1절 2절을 말씀합니다 그 후에 모합자손과 안몬자손들이 마원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밭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밭에게 전하에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담을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러분, 그 후에라고 말합니다 그 후에 여호사밭이 개혁을 일으켜서 나라가 크게 영적으로 부흥하고 나라가 번영하려고 한 그때에 대적들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쳐들어온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믿음에 성장하고 하늘대로 잘 살아가려고 할 때 뭔가 잘 되려고 할 때 아코노소마이가 문제의 연합군을 만들어서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이런 대적이 우리를 쳐들어온다고 해도 우리는 두려워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아코노소마가 배가 아파서 공격해 오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 해결다 주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때, 환란의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 3장 2절을 말씀합니다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울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불같은 환란이 나갔을 때 물의 시험이 나갔을 때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보호해 주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환란의 때 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부르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간구한 요사밭에 대해서 3절, 4절 이와 같이 설명합니다 요사밭이 두려워하여 야외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야외께 도심을 구하리하여 유다 모든 성업에서 모여와서 야외께 간구하더라 큰 무리가 연합군을 이뤄서 공격해온다는 얘기를 듣고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환란의 때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을 갖다 자꾸 전해서 마음에 두려움이 다가오게 하고 염려, 근식, 걱정이 생겨나게 만듭니다 조그만 문제가 생기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말을 오기면서 큰 문제가 생겼다,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히려 그 얘기를 전하는 사람 때문에 문제가 더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괜찮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나을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을 아이고, 그 병원 고치기 힘들다는데 고생 꽤나 하겠네 병원 잘못 찾았어 이 병원에서 그거 잘못 고치고 다른 병원이 더 낫다고 하는데 당신 담당 의사 알아보니까 영실력이 없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 가뜩이나 마음이 위축되어 있고 약해져 있는데 더 염려를 심어주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부정적인 말 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로 우리 언어를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늘 긍정적인 말로 용기를 북돋아주고 꿈과 희망을 주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가 힘을 더해줄 때 크시 믿는 사람들이 할 일이지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고 가서 염려를 더 얹어주고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에게 더 걱정을 얹어줘서 더 큰 절망의 가운데 빠지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언어를 우리가 늘 구사해야 될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업대로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엎드려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르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역대 2장 3절에 요사바시 두려워하여 야외교로 낫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말씀했습니다 금식기도는 절망적인 상황에 큰 문제와 위기에 어림을 닿았을 때 식음을 전폐하고 부르죠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참 힘들고 어려운 시절 지날 때 많이 금식했습니다 기도원이 올라가서 3일 금식 일주일 금식 정말 열심히 금식하고 부르죠 기도했는데 요즘은 잘 금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원에서 금식성회를 한다고 해도 원장님이 말씀 들어보니까 늘 식당이 붐빈다고 합니다 금식성인데 먹고 기도해야죠 그런데 금식하며 기도해보면 시간이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여유가 생기는지 모릅니다 밥 먹을 시간에 먹지 않냐고 부르죠 기도하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함락하기 전에 예루살렘이 선자가 바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 온 백성이 금식하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36장 9절입니다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요하 김의 제 5년 9월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업들에서 예루살렘의 이런 모든 백성이 야옆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금식할 때 신속한 응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9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충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의의 줄을 끌러주며 앞자에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두 멍의를 끄는 것이 아니겠느냐 금식할 때 치료가 임하고 문제가 열되고 주님의 기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8절입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까지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야의 영광이 내 뒤에 고의하리니 권한의 때 금식하며 부러져 기도하는 여러분의 길을 주님의 힘으로 추구합니다 오이도수 모음제일교회를 제가 성결 때 교회를 지을 때 교회에 건축할 기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같이 세명래지님이 금식하며 리레의 금식을 했습니다 전성도가 매일 돌아가며 금식을 했습니다 주부에 보면 월, 화, 수, 목, 금, 도, 주일 금식기도 당번이 적혀 있고 금식기도 당번이 빠진 날은 주의종이 그날을 채워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만사천물 갖고 시작한 교회의 건축이 중구되는 날 270만 원 모든 병을 다 갖고 빛 하나 지지 않으려고 성절을 완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금식기도의 능력입니다 지금 제가 좀 풍채가 좋지만 그때는 얼마나 개 말랐는지 그때 사지 몸체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때 68km였으니까요 그런데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궁유로 계시고 역사해 주셔서 교회를 아름답게 완성하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교회 일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 건축은 기도로 완성하는 것이지 인간의 힘으로 물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자꾸 내 힘으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시행착오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먼저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성경은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역자 20장 6절에 여호사와 당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도심을 강구합니다 이르되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르되 우리 주상들의 하나님이냐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싸우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2장 1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할렐루야 연합군들이 큰 무리를 지우는 것을 보고 우리의 힘으로 저들을 대적할 수도 없고 우리는 저들과 싸울 능력도 없고 무기도 없고 우리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이 싸움에 이길 어떠한 능력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고 전쟁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왕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며 온 백성이 다 나와서 어린아이까지 나와서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역대화 20장 13절입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야야 앞에 섰더라 모든 백성이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이상 살아간 동안 사람 앞에 줄을 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줄을 서시기 바랍니다 사람 앞에 줄을 서면 그 사람의 권세가 사라지는 순간 나도 그저 함께 무너지는 것입니다 세상 말로 낙동강 오리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줄을 서야 됩니다 그러면 망군의 야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생 동안 붙들어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보십니다 우리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우리의 권한을 아시고 우리의 질병을 아시고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보시는 것입니다 10편, 103편, 13절, 14절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궁유리여긴 같이 야외께서는 자기를 경애하는 자를 궁유리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제를 아시며 우리가 산지 먼지 뿐임을 기억하시미로다 주님 앞에 서서 주의 도심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어 없어서 내가 큰 병에 들어서 사람들은 오래 살지 못한다고 말하고 의사도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데 내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를 네 절망의 병에서 건져주어 없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어 없어서 코로나19로 완전히 사업이 곤두박질하고 이제는 하루하루 살아가 너무 힘듭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어 없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어 없어서 자식이 속을 썩이고 집을 나가서 소식 끊어져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너무 고통이 심합니다 주여 우리 아들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어 없어서 주 앞에 부르져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어 없어서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보실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 바디미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부르지었습니다 마고봄 10장 47절 48절입니다 나살에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이제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지서 잠잠하라 하되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이제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그러니까 칸들 보셨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오 주어 없어서 나를 불쌍히 여기오 주어 없어서 나를 불쌍히 여기오 주어 없어서 사람들이 야 거짓 주제 앞도 못 본 주제 왜 시끄럽게 소리치고 났냐 조용해라 그런데 더 크게 소리질렀습니다 주님이 발을 멈추시고 그를 내게로 오게 하라 그가 그의 유일한 소유물이었던 재산이었던 겉옷을 내던지고 주님 앞에 달려 나왔을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 하다 그 순간 바디미오가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앞을 보게 된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갖고 나왔던지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두 손 들고 간절히 부르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출병에서 노연함을 받고 오류였던 사업이 다시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2000년도에 베데스다 대학교의 모든 대학 학력인가를 다 받고 사역을 마친 후에 조용희 목사님께서 저를 동경으로 가라고 해서 동경으로 보내셨습니다 동경에 가보니 참 일본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는지 또 궤도 없고 검을 빌려 쓰면서 많은 월세를 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조선족 외소원 구역장은 밤 8시부터 나가서 새벽 4시까지 밤새 그릇을 따는데 손이 다 퉁퉁 부어서 퉁퉁 부은 손으로 새벽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연변에 둔 어린아이와 남편을 생각하면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빨리 여기서 이제 돈을 모아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나와서 늘 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다 나와서 우는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도 동경수 목회가 보면 이 모든 장의자 위에 큰 박스가 한 두 개씩 다 있습니다 얼마나 들어와서 우는지 어떤 분은 한 박스 다 뽑아놓고 울고 가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또 미국, 일본에 와 있으면 그 당시 석 달 비자밖에 안 줬는데 석 달 딱 지나고 나면 또 불법 체류자가 되니까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일을 하면서 웁니다 그래서 그냥 그때는 기도 내용이 다른 게 없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올 주옵소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올 주옵소서 예수서마 와다시오 아와렌데보다사이 막 울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의 삶이 변화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일본에서 자리 잡고 또 거기서 사업도 하게 해주시고 일으켜주셔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체험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저 앞에 불쌍히 여기올 받기만 하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눈먼 시골 소년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를 받고 대학교 총장이 된 분이 있습니다 이제서 총장님을 잠깐 소개하고 원합니다 저하고 굉장히 각각에 지내주신 귀한 총장님이신데 그가 15살 때 어릴 때부터 할 때는 열병으로 말며마 두 눈을 완전히 멀게 됐습니다 1급 시각 장애인이 되고 앞을 보지 못하게 돼서 이렇게 살아 못하나 몇 차례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죽기엔 너무 억울했습니다 유사라도 쓰고 죽자라는 생각에 점자를 배우러 서울 맹학교에 올라왔습니다 맹학교에 한 목사님이 찾아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말씀이 그의 운명을 받고 나왔습니다 인간에게는 네 가지 눈이 있다 사물을 보는 육안 죄를 터득하며 가지는 지한 마음으로 보는 심한 하나님을 믿을 때 영원한 세상을 보는 영안이 그것이다 그런데 사물을 보는 육안 하나를 잃었다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말 것인가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나아가라 이 말을 듣고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1974년 3년 우리 바로 여의도 앞 광장에서 빌리그람 목사님 모시고 대송일을 열었습니다 백만이 모임 집회였습니다 이때 취물을 만났습니다 그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여의도 광장에서 열린 빌리그람 목사님의 집회에 우연히 참석하여 우주와 나를 창조하신 절대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내 고민들은 완전히 사라지고 내 안에 새로운 꿈들이 꿈투기 시작했습니다 즉 장애인을 위한 일을 하고 싶다는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성교 꿈을 이루기 위해서 충신대학 입학에서 군중생학 3학년 때 1979년 장애인 성교단체 한국미랄성교단을 창립했고 미국의 유학계를 올라서 학사, 석사, 박사를 받고 그리고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필라델피아, 워싱턴, LA, 뉴욕에 미랄성교단 지부를 창립하고 1992년에는 미주 미랄성교단을 만들어서 출범시키고 1995년에는 세계 여러 곳에 대처했던 미랄성교를 통합해서 세계미랄연합회를 출범시킵니다 현재 세계 28개국의 100여 개 선교지에 지부민 연락소를 두고 있습니다 이란 공원으로 2004년 국민연장, 목련장 수상도 받게 되었고 지금은 맹인으로서는 총지대 역사는 처음으로 총지대 총장이 되어 학교를 섬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편해를 받은 것 같습니다 예수를 만난 이후로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려갔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장애는 한마디로 말해 제게 기회였습니다 실명했기 때문에 애형학교에 진학했고 이후 미랄이라는 조직을 만들었으며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가 됐습니다 실명은 제게 아픔이었고 눈물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축복의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의미 없는 권한은 없습니다 조금만 인내하고 견디면 그 권한에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오름이 있든지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대신을 주님의 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